파파야는 열대 과일로 많은 사람이 사랑합니다. 그런데 이 맛있는 과일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? 첫 번째로 파파야는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인 파파인을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촉진합니다. 또한 이 과일은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. 또한 파파야에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이 들어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. 피부 건강에도 이로운 비타민C와 비타민E가 풍부합니다. 하지만 파파야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파파야에 함유된 파파인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또한 임산부는 파파야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. 특히 덜 익은 파파야는 조산이나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 파파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드물게는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파파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뇨병 환자는 섭취량을 조절하여 혈당이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파파야는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알레르기 반응이나 임산부에게의 위험성, 소화 문제, 혈당 조절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섭취해야 합니다.